샬롬에 거룩한 주일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도 페스티벌을 좋아하시잖아요. 음악과 춤과 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다 모여서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그 6월절과 초막절에 풍부하게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자들을 먹이고 예수님께서 또 떡 5개로 남자만 5천명 남녀 다 합치고 가족까지 다 합치면 거의 2만 명을 먹이시면서 잔치를 하시던 것처럼 주님께서 주일날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셔서 또 한 주간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매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말씀과 주일날 주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또 승리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에 주님이 보여주신 몇 가지 신기한 기적들을 얘기하자면 저희 바이블 그룹의 친구 그 친구가 꿈에 무슨 이런 커다란 바구니에 럭셔리한 화장품이랑 무슨 그 바스용 바스 바스용이랑 자기 바구니에 제가 구매하려고 바구니에 가득 담아놓은 거를 봤어요 제가 그녀한테 딱 들어갔는데 그 바구니를 보니까 그녀가 하는 말이 너는 스킨케어를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화면에 제 얼굴이 보이고 제 얼굴이 보이고 또 그 친구 옆에 그 친구와 같은 흑인 친구가 정말 피부가 너무 아름다운 분이 옆에 계신데 그 옆에 계신 그분이랑 저의 얼굴이랑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스크린에 그러면서 꿈에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저가 뭐를 배우냐면 나는 영양크림이 필요한 게 아니라 클렌징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제가 이 꿈도 보내야 되나 문자로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주님께서 이런 꿈을 통해서 뭔가 그녀의 나는 모르지만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녀에게는 뭔가 답이 되는 게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월요일날 저녁에 문자를 보냈어요 꿈에 네가 나를 스킨케어에 대해서 물어보더라 그랬더니 걔가 그러는 거야 정말 너 꿈은 너무 신비롭다고 왜냐면 걔가 저한테 난 너한테 얘기도 안 했고 일요일날 오후에 집에서 하는 스킨케어 파티가 있대요 한국으로 얘기하자면 다단계 같은 거겠죠 친구 집에 초대가 되어져서 여자 5,6명이 그 화장품을 트라이어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트라이어를 이후로 3개인가 4개를 구매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 꿈이 너무 신기하다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뭘 느꼈냐면 얘가 일요일날 그 스킨케어 그 파티에 집에 사는 그 파티에 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제 꿈을 통해서 개인의 삶과 또 앞으로 일어난 일들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흰고문의 신에 대해서 2018년에 미리 보여주신 것처럼 2018년에 제가 지금 목요일날 연말에 연결된 자매님이 강의를 두 개 들었거든요 그 자매님이 그 전에 얘기한 거랑 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자매님이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는 거를 우연히 집에 보일러를 고치러 오신 분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보일러 고치신 남자분이 내가 알고 있는 여자친구가 알고 있는 여자분이 관심 있어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연락처 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연락처를 받고서 연락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한테 막 쏟아지는 정보가 자기도 왜 흰고문의 신을 반대했고 또 이 모든 그 안티크라이스의 정체에 대해서 자기 혼자 성경 공부를 3년 이상 팬데믹 이후로 3년 이상 공부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저를 그분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분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한대요 이렇게 보금은 한 사람을 통해서 퍼지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내 친구 말씀 공부하는 이분에게 무엇을 얘기했냐면 옥스포드 대학에서 옥스포드나 캠브리지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사전이 있거든요 영어 공부하러 한국에 오면 옥스포드 디스저네리가 있잖아요 그 단어 옥스포드에서 잃어버린 단어 오래된 단어들을 매해마다 소개를 하는데 2018년에 소개된 단어가 저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뜻이 독인 거예요 독포이진인 거예요 제가 그 해 2018년 가을에 그 꿈을 받았잖아요 흰고무신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그녀에게도 주님이 그러한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녀가 찾고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그런 우연의 일치로 2018년에 그 뜻이 독이었고 그리고 팬데믹으로 연결된 이 모든 것들을 그녀가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주님께서 꿈으로 개인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들의 공격하는 그들의 방법에 대해서 주님이 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나눴잖아요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 아람 장군이 아무리 엠부시를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북이스라엘은 미리 아는 거예요 어디에 엠부시가 있는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밑에 있는 하인들이 아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는데 당신이 방에서 소곤소곤 얘기하는 것 같이 다 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개인에 대해서 개인의 비밀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지 누구를 조심하라고 하시는지 저에게는 누구를 조심하고 누구를 멀리하라고도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그녀가 제 꿈에 대해서 또 깜짝 놀랐을 때 그녀는 분명히 생각할 거예요 제가 그녀랑 무엇을 나눴는지 지난 7년 동안 저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강림과 휴거와 저에게 보여주신 모든 꿈들이 기억날 거라고요 왜냐 이것도 맞는데 그 전에 제가 나눴던 꿈들도 신빙성이 있잖아요 주님이 그것을 그녀한테 크리딧 저의 꿈에 대한 그 크리딧을 그녀에게 이번에 또 보여주셨거든요 그거는 그녀보고 가서 도우라고 내가 얘를 선택했으니 비록 작고 외국인이고 너처럼 배우지도 못했지만 내가 얘를 선택했으니 얘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이런 날들을 보여주고 드러내니 가서 도우라고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늘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박차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자매님도 정말 동역자로 들어오셨고 이번에 연말에 보내주신 분도 곧 동역자로 주님이 쓰실 텐데 먼저 온 친구들의 자리가 빼앗기지 않기를 저는 요즘에 기도하고 있어요 천국은 침로한 자의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그렇게 그런 꿈도 이번 주에 보여주셔서 친구가 놀랐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자매님 2016년부터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려고 했는데 연결이 안 되고 연결이 안 되다가 제대로 성경 공부 들어왔을 때가 2020년 2020년이에요 팬데믹 그 해 팬데믹 그 해 여름에 체육관에서 필라테스를 가르치는 강사이기 때문에 직업을 완전히 잃어버렸잖아요 짐을 닫으니까 그래서 돈이 없어서 정말 힘들어 할 때 성경 공부한 지 3주 4주 만에 어떤 기적이라 했었냐면 제가 이미 나눴던 거거든요 갑자기 자기 집에서 정말 가까운 펍에서 펍은 한국으로 얘기하자면 비싼 레스토랑이 아니라 저렴한 서민들이 가는 레스토랑이거든요 술도 파고 맥주도 팔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썬데이 로스트를 먹을 수 있는 곳이 펍인데 그 펍에서 너가 보낸 이력서 받았으니 인터뷰를 바로 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얘가 무슨 말 하는가 모르고 자기는 일이 필요하니까 인터뷰 보러 간 거예요 인터뷰 본 지 바로 10분 15분 만에 너 고용됐다고 그래서 그 펍에서 일하게 되면서 얘가 늘 그랬대요 노래를 부르듯이 참 신기하다 나는 이력서를 보내지 않았는데 매니저가 농담하지 말라고 아니에요 저 진짜 이력서 안 보냈어요 하나님 하신 신기한 주님은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도 하신다는 거 그래서 얘가 물어본 거예요 그 자매님의 간증이 2020년 여기 비디오로 올라와 있거든요 영어로 올려서 페루에서 오신 분인데 그래서 그 페루 자매님이 그랬대요 어떤 이메일로 제가 이력서를 보내냐고 그랬더니 이메일을 주소를 가르쳐 주면서 여기 봐 여기 이메일 여기 이력서 있잖아 딱 보니까 자기가 프라이빗으로 사용하는 이메일이지 그 이메일은 페이스북이나 자기가 일할 때 사용하는 이메일이 아니라 프라이빗으로 자기 가족들에게만 보내는 이메일로 누가 그 저기 이력서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만이라도 누가 대신 자기 이메일을 카피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만이 알고 있는 프라이빗한 이메일이기 때문에 자기 엄마 이름을 썼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딱 한 달 4중과 5주 성경 공부 왔을 때도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러나 주님이 항상 저도 마찬가지예요 축복받으면 느슨해지고 축복받으면 더 이상 성경 공부가 필요 없고 일에 바빠서 그 펍에서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또 성경 공부가 멀어졌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또다시 왕따로 왕따가 되면서 정말 그 오해를 살면서 완전히 외토리가 됐을 때 1년 동안 외토리가 된 지 1년이 되었을 때 다시 성경 공부에 들어와서 이번에 또 2주 연속 공부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랬어요 이번에는 절대로 주님이 너를 축복해 준다 할지라도 절대 성경 공부와 멀어지면 안 된다고 너는 알겠다고 정말 이번에는 정말 저도 포기하지 않고 제가 병동에서 정신병동에서 나오신 분처럼 1년 동안 강의를 할 수 있기를 저에게 그 인내를 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도 이 자매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저는 올 걸 또 알아요 왜냐하면 워낙 발이 넓고 강사이기 때문에 안 가는 곳이 없어요 필라테 강의하러 주로 엘덜리 노인들을 많이 가르치거든요 노인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하도 재밌으니까 그래서 노인들 집으로 가서 강의도 1대1 필라테 퍼스널 트레이닝도 하고 정말 많은 그녀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결돼 있어서 주님은 분명히 그녀를 통해서 수확하리라 믿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왜 왕따가 되었냐면 너가 친구를 지난 시간에 잘했잖아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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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세아가 호세아 마지막 장에 누가 지혜로우며 누가 때를 분별하는 자가 누구냐 한 것처럼 너가 친구를 사귈 때 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지만 그 죄 말고 정말 심각한 죄 있잖아요 결혼한 남자와 그 이성적인 관계를 갖는 그런 친구들 또 너무나 세상적인 사람들 너무나 세상적인 사람들 너가 홀리 스피릿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거룩하게 살고 있지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모른다 할지라도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의롭게 의롭게 그런 사람들의 또 그 문제는 스스로 의롭다고 해서 죽게 모른 경우가 있겠지만 그렇게 세상 친구들이 워낙 많았어요 세상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에게 오해받고 오해받아서 또 이렇게 왕따가 된 것처럼 이번에는 세상 친구를 멀리하라고 이 성경 공부하는 이 1년이라는 과정 내가 시간 내서 노력할 테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세상 친구를 멀리하고 복음으로 인도하자고 그 친구가 성경 공부로 와서 성경 공부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런 사람이 주님의 가족이고 그런 사람이 우리의 우리의 가족이라고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찾자 나랑 같이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더 이상 이제 얘가 그 1년 이상 심하게 왕따 당한 이후로 이제 사람 사람을 기피하는 그러한 어떤 멀리하는 그 정도까지 갔어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주님께서 주님 품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주님께 올 수밖에 없도록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가세요 물질을 좋아하면 물질을 가져가시고 남자를 좋아하면 남자를 가져가시고 자식을 좋아하면 자식을 가져가시고 친구를 좋아하면 친구를 가져가시고 그렇게 가져가지 않고서 이 그녀가 다시 6년 만에 또 3년 만에 다시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선택한 주님의 사람들은 정말 어릴 적부터 주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처럼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처럼 또 애녹처럼 어릴 적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은 얼마나 얼마나 의인이고 얼마나 천국에서 빛이 나겠어요 정말 천국에 다녀오신 분들의 간증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가까이서 자기는 보기 힘들었다고 유대인 유대인이 천국 체험을 하신 유대인들의 간증을 들으니까 너무 후강이 강해서 가까이도 못 갔다고 그런 간증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고통을 주님이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주님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보였셨고 두 번째 주님이 이번 주에 뭘 보였셨냐면 보아를 발견했으면 보아를 숨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비유를 마태복음의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히스기아를 보여주셨거든요 히스기아가 중국 개혁을 했잖아요 히스기아 때 다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솔로몬 이후로 이와 같은 유월절을 지켜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솔로몬 이후라면 한 300년 정도거든요 3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다 그 얘기는 우리는 우리가 성경 공부 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무슨 고르타분하게 성경 공부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듯이 히스기아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스라엘 남유다만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면 북쪽 북이스라엘 까지 갔어요 북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유대 그 예루살렘이 속한 지파가 어디에요 벤자민 지파죠 그 벤자민 이외에 에프레임 또 그 위 그 위까지 제블린 까지 이렇게 그 꼭대기까지 북쪽 꼭대기까지 프리스트를 보내서 서신을 보내서 다 초대했어요 와서 와서 함께 6월절을 지키자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한 법이잖아요 스무살이 넘은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모이라 가셨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고 6월절 성령 강림절 초막절 이때는 꼭 와서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야 한다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7일 동안 무교병 무교병을 같이 지내고 6월절을 같이 보내려면 그 사람들이 상상을 해봐요 유명한 뮤직 페스티벌에 가면 수천명씩 모여서 춤추면서 뮤직 페스티벌 잔치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도 잔치를 좋아하세요 모여서 잔치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프리스들이 온갖 악기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춤추고 그랬을 때 히스게아가 자기 돈을 다 풀어서 7일이 아니라 너무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니까 7일 더 연장해서 14일 동안 그 6월절을 지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조롱했잖아요 조롱하고 비웃고 무슨 무슨 6월절을 다시 다시 지키냐고 가거 고래고래 고래적 얘기를 한다고 300년 전에만 해도 그거를 지켰는데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무슨 고래적 얘기하냐고 성격 공부로 다시 돌아가냐고 수백년 전에만 하더라도 종교개혁이 16세기였는데 15세기 16세기 종교개혁의 그 정말 그 열정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미국이 탄생했는지 어떻게 영국이 종교개혁을 했는지 과거 400년 전 선조들에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거를 까맣게 잃어버리고 지금은 성경 공부에 오라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영국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되었지만 그중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연말에 복음 앞에 온 영국 그 자매님이 이번에 공부할 때 마태복음 2장 같이 공부할 때 뭐랬냐면 자기 남편이 이방인인데 자기 남편이 자기가 성동공부를 나랑 같이 하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그러면 너가 너가 가르치면 되겠다고 그렇게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마치 그녀가 얘기한 것처럼 자석처럼 북극과 남극이 만나듯이 자극처럼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히스기아 왕 얘기를 하다가 히스기아 왕이 뭘 실수했냐면 이렇게 종교개혁한 히스기아 왕이 심각한 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너가 죽을 거라고 그래서 그 죽기 전에 너의 집안과 성전을 정결케 하라고 했을 때 히스기아가 눈물로 광고했을 때 히스기아의 광고를 듣고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주시면서 태양의 시계가 뒤로 15 눈큼 지나가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병이 기적같이 치유되고 태양이 물러가는 그와 같은 기적을 보여주셔서 히스기아가 좀 우쭐했어요 이게 인간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전쟁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성전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지만 자기 병이 치유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우쭈라는 프라이드가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 히스기아가 무슨 실수를 했냐면 자기 병이 치유됐을 때 바벨론 왕의 아들이 사신으로 와서 선물을 가져왔어요 축하한다고 병이 치유된 것을 그랬을 때 히스기아가 너무 기뻐서 너무 기뻐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창고에 있는 성전 창고에 있는 금은 보아와 자기 창고 왕실에 있는 창고에 모든 금은 보아 모든 귀한 것들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가 당시에 선지자였죠 이사야를 통해서 이 히스기아 왕에게 뭐랬냐면 너가 그런 실수를 했으니 결국은 바벨론이 네 성전 안에 있는 너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 보아를 다 훔치러 올 거라고 그 예언을 받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숨기고 우리의 생명도 숨겨요 말씀 듣고 있는 생명도 숨기고 왜냐면 사단이 뺏어가요 사단이 성경 공부한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이 바깥에 있는 친구들이 질투하고 내 친구들을 연말에 뺏어가듯이 사단이 뺏어가요 내가 숨겨놓고 키워싸는 건데 그 사단이 또 다 컸기 때문에 스스로 자유의지가 있죠 정말 이제 삐약삐약 하고 말씀 공부하는 그 초신자들 숨겨놓고 키우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숨기고 내가 성경 공부하는 것도 최대한 숨겨서 공부하고 왜 그러냐면 숨어 있어야 공격이 더러워요 내가 완벽하게 언제든지 이 낯을 들어서 이렇게 낯을 휘둘리면 출사할 수 있는 그때가 될 때까지 주님이 이 채널 저에게 정보도 전혀 이 채널로 시작할 수 있는 전혀 어떤 정보도 어떤 어떤 게시도 저에게 준 적이 없거든요 다만 저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너는 굉장히 바빠진다고 너무 바빠져서 제가 그때 혼자 혼자 주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저 혼자 제가 무엇을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냐고 했을 때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에 올 거고 너는 너무 바빠진다고 바빠서 외롭다는 그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도 없을 거라고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열심히 말씀의 낯을 준비하면 언젠가는 너무 바빠지고 그때 드러나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천국의 보아 그 보아가 말씀의 보아요 생명들이 말씀 듣고 있는 생명들이 우리의 보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보아들 심지어 심지어 2019년에 2018년 크리스마스 때 출수가 되었던 저를 통해서 출수가 되었던 커플이 심지어 제가 교회를 데려갔다가도 어 그 교회를 데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어 시험 들어서 결국은 제 손에서도 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 전도하면 교회로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교회로 데려가면 걔네들이 자꾸 초신자를 데려왔으니까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너무 많이 받고 사람들의 그 시선을 받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앞에 서게 되고 어 사람들한테 사람들한테 사람들 드러나다 보니까 이 프라이드가 잘하는 교만이 잘하는 거예요 초신자들의 그 교만이 잘하면서 성경공부에 와야 되는데 자꾸 교회 안에 워낙 많은 그룹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많은 그룹이 있잖아요 그 많은 그룹에서 우리 그룹에 오라고 저 그룹에 오라고 막 그래서 그룹 두세 개를 사인을 하는 거예요 한 그룹에 들어가서 모임을 하기도 쉽지도 않은데 그러면서 성경공부와 멀어지고 교회 어떤 그룹에 들어가서 거기서 저는 저는 잘하는 줄 알고 저는 파스를 넘겼으니까 넘겼으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 양육하는 바빠서 신경을 못 썼거든요 근데 그새 거기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제가 바쁜 사이에 신앙과 멀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데려오는 생명은 내가 교회를 데려간다고 해서 교회에서 양육이 되면 좋은데 교회에서 양육이 안 되는 양육해주지 못하는 양육해주는 목자가 없을 경우에 거기서 성경공부를 통해서 성장하면 좋은데 성경공부가 그 안에 성경공부가 없거나 양육해주는 목자가 없이 데려와봤자 결국은 결국은 사단의 밥이 되어서 신앙이 죽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데려온 사람은 내가 양육할 수 있도록 끝까지 1년 최소 2년 까지 내 손을 떠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통해서 인도했으니 목자에게 넘기든지 정확하게 제대로 양육해주는 정말 참목자 자신을 희생하면서 까지 그 어린 양을 양육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파스를 하든지 내가 양육을 하든지 그래서 그렇게 생명이 어렵게 왔다가 교회 내에서 시험받아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그 보아를 이 보안은 숨겨놓고 주님의 이 땅에 이 땅에 이 땅에 이 밭은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 밭이니 그 밭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이 내 밭이 되면 그 보아가 내 거라 있잖아요 그 밭이 뭐겠어요 나의 환경이에요 나의 환경 세상 내가 속해 있는 가족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회사라는 그 커뮤니티 내가 속해 있는 구역 이게 세상이잖아요 아직 주님의 것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내가 보아를 발견한 거예요 그 세상이 내 것이 될 때까지 내가 내 모든 것을 시간과 열정을 다 팔아서 저축한 금액까지 다 팔아서 주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주님 앞에 그 말씀을 연습하고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가족이 보금화되고 가족이 보금화되기까지 또 내 친구들이 보금화되기까지 내 환경이 내 환경이 주님의 교회가 되기까지 그 보아를 숨겨야 돼요 세상이 뺏어가니까 사단이 뺏어가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 보아를 숨기라는 것을 이번주에 더 다시 한번 그 마태복음의 비유를 다시 한번 제가 깨달았고요 이번주에 수요일날 수요일날 독일과 미국이 독일이 먼저 결정했죠 탱크를 보내기로 우크라인으로 그러니까 바로 바이든이 독일 따라서 탱크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수요일날 이 이유로 러시아에서 지금 우크라인에 더 많은 미사일을 지금 공격하고 있고 러시아의 그 푸틴 이전의 대통령 지금은 대푸티 체어맨인 디미트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웨스턴에서 나토에서 우크라인을 후원할 경우에 너희는 지금 3차 대전에 정말 눈 깜짝할 새 3차 대전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작년 이맘때쯤 2월에 전쟁이 전쟁의 소문이 날 때 그때 주님이 1999년에 코스버 사건을 주님 보이셨거든요 제가 나눴잖아요 코스버 사건처럼 나토가 개입하면 안 된다고 나토가 개입하면 3차 전쟁으로 터지고 3차 전쟁은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그 여섯 번째 나팔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의 말씀처럼 핵전쟁과 함께 결국은 3차 전쟁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을 작년에 보셨거든요 그러하듯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3차 전쟁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아직은 이렇게 시간이 여의가 있을 때 아직 시간에 여의가 있을 때 아직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넘칠 때 이때 또 전쟁의 소문 앞에서 주님 분명히 추수를 하실 거예요 주님은 추수를 하실 거고 우리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왜 지금 전 세계가 왜 나토에서 또 왜 웨스턴에서 EU에서 이렇게 우쿠레는 후원하는지 그거는 영적인 영적인 세계를 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푸틴은 전통파잖아요 전통파기 때문에 과거의 러시아가 이 그 연방의 모든 러시아 연방 민족들 그들이 과거에 러시아에 속했고 그들을 독립시켰지만 그들은 러시아의 그 올또독스 그 카톨릭 올또독스에 속해 있는 이스턴 이스턴 카톨릭 이잖아요 웨스턴 카톨릭 로마가 센터고 이스턴 카톨릭 터키와 러시아가 이 센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이 윙 아래 윙 밑에 있는 민족들인데 하나 두개씩 계속 웨스턴으로 끌어가니까 결국은 전쟁을 부추기는 거고 이 핵전쟁으로 인해서 경제는 리셋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화폐 단위는 추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세계정부는 빨리 설립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볼 때 때는 정말 가깝고 주님께서 이번주에 무슨 꿈을 기억나게 해주셨냐면 무슨 제 방에 제가 짐을 다 싸서 정리를 하는데 주님이 들어오셔서 Are you ready to live?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내 주님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고 떠날 준비되어 있다고 그 꿈이 생활하게 해주시면서 남은 자들이 준비되지 못해서 남은 자들이 지나가야 할 그들의 대환란이 생각나게 그 대환란을 뚫고 지나가 그들에게 남겨야 할 서신들 남겨야 할 책들 다이어리들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나팔 여섯 번째 나팔처럼 이 전쟁을 우리가 지나가야 된다면 지나가야겠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무장되어야겠어요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그래서 이번 주에 WHO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핵전쟁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을 막을 수 있는 그 질병으로부터 혹시라도 그 질병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약들을 미리 사두라고 지금 발표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전쟁이 코앞까지 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전쟁은 육의 전쟁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피할 곳은 주님이 우리의 바이시고 그들은 땅 밑에 숨겠죠 전쟁이 터지면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숨고 또 이 전쟁의 소문 속에서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자들이 전도가 되어지는 출수가 되어지는 그 주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말세 사역자님 통해서 제가 책으로 읽었었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류의 그 이방인의 50%가 죽게 돌아오는 일이 있을 거라고 어떻게 50%가 출수가 되겠어요 이와 같은 전쟁의 소문밖에 없고 이와 같은 어두움 어두움 속에서 그들은 빛을 선택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미 벌써 마지막 날 징조 마지막 날 교황의 그 교황의 그 전 베네딧 교황 베네딧이 해상을 떠난 것이 징조였고 저에게도 마지막 날 만난 자매님이 성경공부로 들어왔잖아요 그것이 저에겐 징조거든요 이처럼 해상이 어두울 때 그 어두움 속에서 빛을 선택하는 그와 같은 수학의 역사가 오래 있을 거라는 그래서 올해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가지만 빛의 그 복음의 복음을 어둠 속에서 크라이스를 선택하는 빛을 선택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젯밤에 기도 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면 좋지만 사랑이 약하더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순종 순종 중에는 성경공부 또 말씀을 나누는 거 또 버너러블하고 약한 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서 돕고 이렇게 주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순종할 때 순종할 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휴가 가고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할 때 그 기쁨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으로 정말 하늘을 나르는 것처럼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제가 구름 위를 걷는 그와 같은 기쁨을 체험했거든요 이번 주에 이 기쁨이 생명이 생명이 성경공부 속에서 생명이 성장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저의 기쁨이었어요 이번 주 그리고 방금 중요한 말씀이 있었는데 잊어버렸네요 순종할 때 순종할 때 주님이 그 기쁨을 주시니까 그 기쁨은 주님께서 뭔가를 딱 깨닫게 주셨는데 이번 주 주신 메시지를 순간 예 그래서 그 새벽에 꿈 꿈 중에 꿈에 새벽 5시에 종이 울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땡 하고 제가 5시에 기도를 못했거든요 5시에 기도 못했을 때 그 꿈을 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피곤하시겠지만 저를 비롯해서 전세계 사역자님과 성교사님 지하교회 운영하시는 모든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내가 앞서서 못할지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기도에 군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 힘 받고 저도 사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새벽 5시 기도를 주님이 이번 주에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또다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God bless you Bye Bye